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시간이 많아요. 그때 뭐 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영화를 봐요? 책을 읽어요? 네, 이렇게 시간이 많아요. 공부해요? 일해요? 아니에요? 이야기합니다. 취미 이야기해요. 취미, 뭐가 있어요? 취미 이야기 같이 합시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이클, 너는 시간 있을 때 보통 뭐 해? 네, 자,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 해요? 이거 취미 질문입니다. 취미 취미가 뭐예요?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 해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취미 질문을 했고요.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요, 요, 요 없어요. 그렇죠? 네, 한국어는 보통 요, 아요, 어요, 아써요, 어써요, 을 거예요, 요 있었지요? 네, 보통 이야기해요. 모두 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친해요. 친구, 친구 이야기해요.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냥 요, 없어요,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말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네, 자, 대답 볼까요? 음, 내 취미는 수영이야. 그래서 보통 수영장에 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영장에 가요에서 요가 없어졌어요.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자, 동사와 형용사는요. 반말일 때, 반말은 제가 이야기했죠? 친해요, 친해요, 친구. 아니면 나이가 어려요, 사람에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반말, 안 돼요. 친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자, 가요에서 요가 없지요? 읽어요, 없습니다. 예뻐요, 요가 없고요. 좋아요, 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 아, 어 형태를 사용한다. 반말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럼 운동하다, 공부하다. 하다는요,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해 하시면 되겠죠? 하다, 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마이클, 우리 마이클 씨, 마이클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너, 너는 시간 있을 때 보통 뭐해?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제 취미는, 제 책은, 제 이름은 이렇게 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때는 나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나의 내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내 취미는 수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영, 동사,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일 때 이하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내 취미는 수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내 취미는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취미는 축구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반말 과거도 한번 볼까요? 네, 반말. 이건 현재였고요. 과거일 때는요. 앗어요, 어어요? 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앗, 앗어요, 어어요. 그래서 갔어요, 요가 없어지고요. 읽었어요, 요가 없습니다. 예뻤어요, 요가 없죠? 좋았어요, 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듣다, 덥다, 이런 것들은요. 네, 더워. 아, 어니까요. 그렇죠? 더워, 들어.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쓰다, 써. 아프다, 아파. 이런 것들 같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취미가 뭐야? 받침이 없죠? 그래서 뭐야? 야. 내 취미는 운동이야. 바침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미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미래. 네. 동사와, 동사에 그렇죠? 을 거 예요. 을 거 예요. 였죠? 어,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 내일 뭐 할 거 예요? 반말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일 뭐 할 거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요. 그렇죠? 이에요에서, 이에요, 이에요에서. 그렇죠? 이, 야가 됐죠. 그것처럼, 이에요는 아, 야. 이렇게 바뀌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래 말고 추측에 을 거 예요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죠? 아마 을 거 예요도 똑같이. 아마 을 거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마이클, 너 내일 수영장에 갈 거야. 네. 방금 한 거 나와 있죠? 내일 미래고요. 수영장에 갈 거야. 이야기했고요. 대답 볼까요? 은. 우리 같이 갈까? 네. 자, 갈까? 을까요? 우리 같이 을까요? 에서요. 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을까요? 아, 을까? 입니다. 알 수 있겠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응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거 뭐예요? 갈 거야? 갈 거예요? 네. 하고 같은 거죠. 네는 응.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럼 아니요도 있겠죠? 아니요. 아니요는 뭘까요? 아니요는? 요가 없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까지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가 나라는 거. 땡땡 씨. 이렇게 부를 때 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도 모두 반말의 특징이에요. 같이 봐 주십시오. 자, 을까요? 처럼 을까요? 요. 요 있어요. 문법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자, 을래? 뭐 먹을래요? 이런 거 공부했었죠? 같이 볼까요? 뭐 먹을래요? 요. 없습니다. 친구. 뭐 먹을래? 대답. 나는 김밥하고 떡볶이를 먹을래.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음. 뭐하고 싶어? 그렇죠? 고 싶다. 뭐하고 싶어요? 질문할 수 있겠고요. 나는 영화를 보고 싶어. 그렇죠? 싶어요. 아니고요. 싶어. 이야기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날씨. 네. 덥지요? 였는데요. 이것도 그냥 요. 없어요. 오늘 날씨가 덥지? 응. 더워. 아니? 안 더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자, 있습니다. 응. 이건 뭐지? 한번 같이 볼까요? 어? 이거. 같이 먹자. 있습니다. 어? 같이. 언제 봤죠? 우리 같이. 그렇죠? 우리 같이 아, 요, 어, 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앉아요. 우리 같이 먹어요. 우리 같이 놀아요.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우리 같이 놀아. 우리 같이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거. 같이 먹자. 우리 같이 있어요. 같이 먹자. 같이 앉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조금 더 볼까요?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투이. 투이에게 이야기하죠. 너도 수영할 수 있지? 너 이야기했고요. 나는 수영할 수 있어. 너도 수영할 수 있지?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같이 가자. 네. 가자. 우리 방금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영할 수 있지. 이거 뭘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수영을 할 수 있지. 지. 지는요. 지요에서 온 거고요. 네. 수영할 수 있어. 있어요. 이걸로 같이 볼게요. 네. 을 수 있다는. 네.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수영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을 수 있다는 약간 영어의 캔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수영할 수 있어요? 반대는요? 아니요. 저는 어.. 어.. 안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볼게요.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네. 자,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운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고요. 음.. 떡볶이. 떡볶이 좀 매워요. 어.. 그래서 미국 친구에게 떡볶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네. 이렇게. 네. 먹을 수 있어요? 음.. 아니요. 너무너무 매워서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답 볼까요? 자, 같이 가자. 수영장에 같이 가자. 이런 의미죠. 대답. 미안. 나는 못 가. 어제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 네. 친구가 왔어. 친구를 봐야 돼. 그래서 못 가. 이런 이야기예요. 자, 나는 못 가. 못 가. 뭘까요? 갈 수 없어. 하고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오, 나는 갈 수 없어. 네. 갈 수 없어와 비슷한데 그러면 안 가와 못 가는 뭐가 다를까요? 안 동사 형용사 여러분 공부하셨고요. 못도 동사를 공부하셨습니다. 네. 자, 안은 형용사가 됩니다. 음, 안 더워요. 안 추워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못 추워요. 못 더워요가 안 되네요. 자, 안 동사와 못 동사는 뭐가 다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김치를 좋아해요 이야기했고요. 아니요. 너무 매워서 못 먹어요. 네. 먹을 수 없어요와 비슷한 의미가 되는데요. 저는 이거 뭘까요? 못은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음, 안 돼. 이럴 때 이야기하는 게 못입니다. 네. 안은요. 음, 안 하고 싶어. 음, 별로. 그냥 별로. 좋아요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네. 하고 싶어요. 좋아요. 생각해. 그렇지만 음, 할 수 없어. 이럴 때는 보통 못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가 안 되는 것처럼 좋다 좋아하다 같은 약간 느낌 있어요. 그래서 못 좋아해요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제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 가고 싶어. 그렇지만 안 가가 아니고요. 못 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취미 이야기를 했고요. 취미 이야기 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같이 수영장. 어때? 이렇게 좀 약속까지 하는 대화를 봤는데요. 같이 한번 다이얼로그 보겠습니다. 동현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투입. 너는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해?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해? 취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취미가 뭐야? 괜찮습니다. 나는 보통 영화를 봐. 응? 너는? 자, 이때의 너는은 뭐예요? 너는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뭐해? 그렇죠? 나는 운동을 해. 운동이 내 취미야. 순서 바꿔도 괜찮습니다. 내 취미는 운동이야. 당연히 괜찮겠죠? 네. 왜요? 취미 운동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죠. 투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너도 운동을 좋아하지? 나 알아. 그거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좋아하지? 마이클이 대답합니다. 응. 네. 아니고요. 응. 나는 시간이 있을 때 보통 수영장에 가. 고향에서는 매일 수영을 했어. 자. 고향에서는 매일 수영을 했어.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네. 요즘은 뭐 요즘은 시간이 있을 때 수영장에 가요. 그렇지만 고향에서는 매일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응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동현이가 이야기하죠. 동현씨. 그럼 내일 수영하러 갈까? 을어가다? 을까? 같이.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 아니고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이. 너도 갈래? 을래?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음.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나는 수영을 못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 괜찮아. 금방 시간 조금 걸려요. 시간 조금 걸려요. 금방 배울 수 있어. 배울 수 있어. 에다가 을 거야. 또 있습니다. 배울 수 있어. 생각해요. 배울 수 있을 거야. 아마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는요. 을어가다. 을가. 네. 이렇게 뒤에 점점점점 많은 것들이 붙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고 싶지만. 그쵸? 고 싶다의 동사. 고 싶다. 고 싶다. 고 싶다.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울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울 거야.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뒤에 붙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여러분 반말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조금 양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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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